김도훈 07 단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Because B-E-C-A-U-S-E Because 그 다음에 Then The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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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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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매일 할 수도 있다냐? 네 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 뭐 해도 될까요?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에요 이게? 아니요 아니요 뭔데요 하다시 이거 뭐 뜻이에요? 뭐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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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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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이다. 그럼 he may be a doctor. 그는 의사 일수도 있다. 그럼 얘 뭐 했어? 무슨 시겠소? 아 뭐 일수도. 혹시 얘 뒤에 이거 보여요? 아니, 양념. 원래 얘가 매일이 온 거 이렇게 됐네? 양념. 그럼 뭐야 이거 양념시잖아 양념시. 네. Will, can, may, should. 그럼 몇 번 얘기해줘야 됩니까? 먹을 수도 있다 보고 양념실까 했는데. 어? 옷. 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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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분하다 미지. 미지. 지저분하네. 응? 뭐라고? 미지. 미지야? 아아. 메시. 이게 미지로 돌려?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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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에요? 메시. 음. 지저분한. 어떤 시야? 어떤 시야? 어떤. 많은. a lo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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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러운. 조심하는.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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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車이. ס dedfont. Ils 없을다고. tenemos. 아 diğerler. 아现在. mar وهUU THANKS當 green on. please park around bad. 아unity. its pregnant girl when you call her home near her home near 엄마ai. 요 앞에는 그렇게θ assignments. 어? 유튜브 보면서 씩씩거리면서 씩씩 웃으면서 놀고 있더니 말이야 어? 시키니까 모른다고? 엄마까지, 혜택까지, 나와, 나 파이트! 진짜로, 정말로, 릴리 릴리, 무슨 씨예요? 릴리, 진짜로, 정말로 강소 릴리 어찌 릴리 굿 한 뭐예요?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어찌 좋은? 정말 좋은 그래서 릴리는 무슨 씨야? 어찌 씨 굿은 무슨 씨야? 굿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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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야 그래? 굿 좋은이니까 좋 응, 좋은 굿 굿 굿 좋은 응, 그게 좋은이야 그래 그래서 무슨 씨야? 어떤 그래서 릴리 굿 하면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어찌 좋은, 정말 좋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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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사 비컴 뭐, 무엇이 대사 비컴 비컴 뭐, 무엇이 대사 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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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캴 캠 캠 캠 캠 엥? 동 이미 지여다 동 크 에스지 캠 캠 뭐라고? 발음이 마음에 안드는게 두개째 이 뜻도 있구요 이 뜻도 있구요 언제라는 뜻이 되려면 뒤에는 묻는 말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do you, can you 처럼 뭐 뭐 할 때 라는 뜻일 때는 묻지 않는 말이 옵니다 글 속에서 when이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부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when you are when you are tired 난 뭔 뜻일까? when you are tired 너는 언제 when you are tired 응, when you are tired은 어떨까요? tired, 피곤함 내가... 아, 헷갈리고 했다 내가 피곤할 때 그렇지 공공지 when are you tired 너가 언제 tired 아니 이거는 are you tired은 묻는 말이니까 when의 뜻은 언제 언제 when you are tired은 묻지 않으니까 you are tired 할 때 뭐 뭐 할 때 알겠습니까? 네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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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이상 n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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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에요? exciting 흥분하는 어떤 흥분하는 exciting exciting 무슨 시에요? 신나는 흥분하는 흥분하는 창문 신나는 무슨 시에요? 엑사이팅 어떤 시? 엑사이팅 게임 하면 뭐에요? 신나는 게임 무슨 시에요? 신나는 신나는 어떤 게임 어떤 시지 엑사이팅은? 네 수학으로 인 인터 점프 인터 인투 점프야 점프 인투야 학esses 맞다 liflights Intual 문 전 이후 da 공부가 부족합니다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그리고 옆에 와라도 아세요 내가 하는거 볼 수 있게 엑사이팅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늘은 igh 같은거 좀 어려운거 했어 네 i 소리나는 애들 모아놨어 i i solution Y도 I, Y도 I 소리 한다는거야 IE도 I 소리 한다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점프인 거였어